어..괜찮은데? 바로 가볍게 털고 장전 데미지는 약해요 근데 나를 빠르게 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얄라봉 쏘시는 양가 어..괜찮은데? 밖에서 날리는데? 뭐야? 이상한데? 뭐야? 뒤에 또 있었어 야 되게 많았네 울트라군 현장에서 활동이 증가한다 경계해라 겁나 많았어요 자 이번판도 시작부터 한참 난장판이네 그럴 때는 그냥 이런 무기 하나 들고 제가 얄라봉 얄라봉이라도 하나 주울까? 챙길만한게 없어요 안타깝네 또 갈라졌어요 아니 왜 양쪽 다 이러지? 어? 여기는 저기 대로 나쁘지 않은데? 피에스 해제 네이.. 네이.. 네이말 메쉬 손흥기 우와 시원하게 풀고 계시네요 울트라원 스쿼드가 갈라졌다 같이 움직여라 그러고 싶다 근데 쟤는 쟤 나름대로 뭔 이유가 있는지 저 난리네요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짜릿하시겠어요 쌍카드여도 어디입니까?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인데 제가 지금 돈 벌은 것 때문에 아는데 그럼 금고를 찾아야지 미션하고 그게 훨씬 빠릅니다 무작위로 어떻게 얻으려고만 안되고 금고 하나 털고 그냥 아 아 이거 이거는 그거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선택했나본데 뒤에 장갑판 가끔씩 저기 위에 봐야되요 위에도 누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가방 가방 왠 가방 울트라원 계약을 완료하고 돈을 벌어 보급 위치에서 장비와 업그레이드를 사라 호날두는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어이구 아군정찰 온라인 ormuş 따란 어딜 wann 이걸 쏜거야 쏼데가 없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 유저인거같은데? 유저에요. 내려올수있거든요. 교전을 피했을수도 있겠다. 저의 콜speed 도 Labour 어 뭐야... 뭐야 컴퓨터가 뭐 이렇게 역동적으로 들어와 얄라봉 얄라봉입니다 죽었어 니들은 오케이 드디어 얄라봉 하나 챙겼어요 그죠 호날두 이러다 은퇴하는거 아닌가 싶어 진짜? 제발 뭐든 와라 저쪽에 있는데?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유저들이 있는거 같아요 요거 한방이면 아주 아 부활킷 오케이 또 복사한건 아니겠지? 아 노트북 간이 필요없고 뭘 이렇게 비싼 노트북이라고 해도 비싼 노트북이라고 해도 호텔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는 재밌는 미션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아 답답하네요 이번 파트도 조금 헬팟입니다 좀 잘할 것 같은데 목표가 뭔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오우야님 안녕하세요 오우야님 안녕하세요 그저 날강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천할 포인트가 없어요 자 여기 넣으면 뭔데? 그대? 누구야 오우 네이마르 지금 네이마르 지금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 내 총 닿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어 같이 해요 지금 요원판 끝나고 나면 비쌉니다 한 3만원은 넘습니다 단순 스킨인데도 아유 괜찮아요 저도 못하는데요 뭐 슈 어 오케이 날라봉 타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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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한 날라봉 음 어떤 놈이 아 날라봉 타임 rum 죽여줘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맞아라 맞아라 아아 안돼 마지막 한 발 아야 야 이 알라봉 다 빗나갔어요 씨 이스 놓쳤어 먹을 수 있었는데 실패 시껍했을건데 자 다시 바로 오진 않거든요 대부분 여러팀이 동시에 뭉쳐가지고 치고받았으면 한팀이 박살났겠지 그렇죠 끈어억 으아 으아 맞았어 울트라1 파인업보다 상용 시점에 접근 중이다 연장 확보해 둬 크흐흣 열받아서 열라봉을 공격 으흐흐흐흐흐 지금 니네가 털툴할라고 괜히 니네가 털툴할라고 가자 야 빨리 오지 뭘 롤이나 이 양반이 얄라봉한테 맞으려고 오케이 얄라봉 하나 챙겼어요 오케이 얄라봉 챙기면 이건 나중에 들어갈 때 왜요? 아 괜찮습니다 누저와 타임하고 타임님하고 오우야님이나 이렇게 저 같이 더블 더블히 하시는 분들하고만 해도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자 이제 오우야님 초대를 해서 자 이제 더 이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이스 위약품 완료 왜 나 슬프게 하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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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